오 오늘 왜이래? 던지면 무는데요? 뭐야 오늘 숭어 회식날이야? 아 입질이 희한한데 이게 뭐지? 핸드폰 진동처럼 부르르르 떨리기만 하고 확 잡아채는게 없는데요? 자 어떤 놈인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약올랐는데 드디어 잡힌거 같아요 오케이!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톡톡톡 아 뭐지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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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있습니다 아 꽤 치는데? 이 정도 치는거는 숭어밖에 없는데 보시죠? 난리가 났죠? 숭어자네? 숭어가 아직도 있네? 어 대박 숭어새끼가 아직도 있었데요? 너 왜 바다로 안가고 어? 한강에서 싸돌아다니는거야 어휴 됐다 아이씨 이놈의 새끼 가 얼른 집에 가 아휴 알았어 앉아볼게 도와만 줄게 가만있어봐 자아 아이고 뿅 뿅 뿅 뿅 아이 가라고 어? 뿅 뿅 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숭어새끼가 아직도 나오네요 어 대박 내친김에 한 마리 더 아아 아아 요 조그만놈이 왜 이렇게 힘을 쓰는거야 아아 손맛버스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잡아본 잡아본 분들은 어씨씨 아쉬웠지만 어어 손맛이 엄청 재밌어요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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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딱 아까거 만한데요 으쌰 봅시다 봅시다 아이 가만있어봐 빼줄거야 아이 가만있어봐 가만있어야돼 아 아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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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어들이 한강에서 새끼 낳고 아아 새끼들이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아 대박 얼른 바다로 돌아가 나한테 잡히지말고 헤헤헤헤헤 자아 뿅 어 오늘 왜이래 던지면 무는데요 자, 숭어들이 한강에서 새끼 났고 아, 새끼들이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아, 대박 얼른 바다로 돌아가 나한테 잡히지 말고 자, 뿅 어, 오늘 왜 이래? 던지면 무는데요? 뭐야, 오늘 숭어 회식 날이야? 어, 대박 어, 저야 좋죠? 땡큐 땡큐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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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? 아, 여기있다 여기있다 으쌰 으쌰 어, 이 논 보세요 와, 점점 커지는데? 하하하 뭐야, 니들 오늘 회식 날이냐? 어떻게 된 거야? 밑에 얼마나 있는 거야? 어? 대박인데? 바보같은 놈 뿅 와,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던지면 30초만에 입질이 오는데요? 어, 진짜 오늘 무슨 날인가? 아, 물었습니다, 물었어 예, 이 논까지만 잡고 접도록 할게요 오늘 놀 만큼 논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오케이, 오케이 지금 이 물 속에 송어 새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, 요 놈보소 마지막으로 아, 아따 힘 좀 쓰는데 어이씨, 누가 이기나 보자 에? 어? 아, 빠졌다, 빠졌다 아, 된장알 하하하하하하 보이시죠? 에, 다시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에, 고기는 짝수로 잡아야겠죠? 자, 걷어봅시다 올이 꺼져, 이씨 올이 아닌가? 어떤 놈이 올라올까요? 뻔하지만 하하하하 보자, 보자, 보자 얼루와 그래야지 놔주지 야 오샤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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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자, 알았어 빼줄게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아, 빠졌다, 빠졌다 자, 돌아가라 저녁이다, 저녁 집에 가서 저녁 먹어라 뿅 안녕 여러분 오늘 기대도 안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, 대박이네요 하하하하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바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숭어들도 안녕 계속 던지면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,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습니다 어, 비도 올 것 같은데 얼룩 집으로 돌아갈게요 아, 이케selling 으아아이구 스펙 sch 뵙 뵙 틀어 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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